이달 초 마감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면서 추가 모집을 거듭했지만 미등록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서울권에서만 32곳. 당초 계획보다 덜 뽑힌 인원이 68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정시 미선발에 따른 추가 모집 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24% 정도 줄었습니다.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독려하고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스스로 정원을 줄이는 자구책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북 1,600여 명, 부산 1,500여 명, 광주 1,400여 명 등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 인원이 집중되면서 학교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신입생들에겐 다시 한 번 추가 모집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15개 주요 대학에서도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한 만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를 하기 전에 목표로 했던 대학에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보고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들은 원서 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며 마지막 추가 모집은 이번 주 목요일에 종료됩니다. 구체적인 모집 정보는 각 대학 홈페이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